모음이 핑크채원이 아이고 싸마치라고 하시네 싸마치가 뭐예요? 강아지 안녕 나는 김채원이야 우리 행성은 평균 심박수를 넘으면 벌금을 내야 돼. 그래서 나는... 뭐였지? 까먹었지, 너. 잘 가려봐, 이거 하고. 울쎄라핌이라고, 르세라핌. 울쎄라핌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겁이 없다. 겁이 없다? 겁이 없다. 실제로도 겁이 없으시고? 네, 겁이 없어요. 더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 무서워하는 거. 엄청 겁 많은데, 엄청 겁 많은데. 윙크 같은 거 좀 하시던데요? 어, 맞아요. 윙크 같은 것도 하고. 해보실래요? 어. 그래서 나는 평정심 유지 능력에 특화돼 있어. 너 벌써 지금 틀린 거 같은데? 지금 평정심 벌써 잃은 거 같아. 지금 돌아온다. 누가 아무리 날 놀려도 난 화내지 않아. 봐봐! 김치로 멍청해! 봐봐! 우와! 김치로 멍청해! 너 이래, 세모니야, 이런... 사무치가 뭐예요? 사무치? 사무치가 뭐예요? 너무 잘 못했나요? 귀여워, 귀여워. 몰라? 너무 잘 못했네, 몰라? 어, 무서워, 무서워.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너는 물어볼 거 같아.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난... 너! 너 말이야, 너! 어? 응? 누가 아무리 날 놀려도 난 화내지 않아. 봐봐! 김치로 멍청해! 봐봐! 우와! 미친 상태! 너 이래, 세모니야, 이렇고! 너는 지금 발래! 도구했어, 이리야! 다, 도구했어, 이리야! 다, 도구했어, 이리야! 남은 진행은 실패했어요. 자, 2조 준비됐어요? 네! 난 뭐 20초 만에 끝내 죽였어. 왜 이렇게 자싸러웠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와우, 대박이다. 이미 틀렸어. 말 걸지 마! 난 뭐 20초 만에 끝내 죽였어. 자싸러웠어. 아, 침착해, 침착해. 김채원, 침착해. 됐다, 끝! 됐습니다! 그래. 그래, 민척과 했다. 그래, 야, 저거는 집가서 치카치카 해. 아니야, 치카치카. 집에서 치카치카 해, 여기서. 치카치카 하면 민척 못해. 한 채인가봐. 썸머치가 뭐예요? 썸머치가 뭐예요? 너 단발머리 좋아해? 그래요. 그래요? 지카치카. 진짜요? 아, 그래요? 지카치카. 지카치카. 이거 취향이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을 왜 안 해? 긴 머리가 좋아. 긴 머리 좋아하나 보다. 어머, 어머. 무서워요. 나는 단짠 여신이야. 왜? 단짠을 좋아해? 천사일 때도 있고, 양아치일 때도 있대. 양아치일 때도 있대. 양아치일 때도 있대. 야, 미치곤 살았네. 언니, 싸머치가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언니가 가끔 욕할 때 나오는 그거를... 재혼이 무서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언니가 제일 무서워요, 저희는. 제가 남편 맞아서 히트맨이한테 그랬어요? 네, 이제 한텐 안 그랬지. 재혼이 무서워요. 뭐야? 야! 야! 휴대전화 프로그램. 휴대전화에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